지난 6월 야구 연습을 하던 연방의회 공화당 의원들에게 총격을 가한 범인이 범행 전 몇 주에 걸쳐 야구장을 찾아 사전 답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브라이언 포터 검사가 오늘 낸 수사 보고서에 따르면 총격범 제임스 홉킨스는 범행 전 몇 주 동안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야구장을 지속해서 찾았고 범행 전날에도 현장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훈련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런 사실들은 홉킨스의 휴대전화에 담긴 사진 분석을 통해 파악됐습니다. 홉킨스는 지난 6월 14일 자선 야구대를 위해 훈련 중이던 의원들을 향해 총격을 가해 공화당의 하원 원내 총무인 스티븐 스컬리스 의원과 보좌관, 연방의회 소속 경찰 등 4명이 총에 맞아 병원에 호송됐습니다. 홉킨스는 피격 후 이송됐으나 병원에서 숨졌습니다.